으음... 냐옥! 아, 진짜로니까! 알았어... 어? 민정훈이다! 야, 산책 나왔어? 어, 김지!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야! 민정훈이, 이리 와봐. 여기 앉아! 나 화장실 갈 동안 영숙이랑 놀아줘! 야, 야, 김지! 아휴, 많이 마셨네... 반말을 갑자기 하려니까 어색하네요. 아하, 편하게 해... 요... 지난번엔 세종이 때문에 인사도 제대로 못했는데... 그러게... 야, 야는 혹시 산책해? 가끔 하는 고양이도 있다던데. 한 번도 안 해봤어. 세종이는 매일 해? 응, 거의 매일? 나가고 싶어하는 것 같긴 하던데. 근데 좀 걱정돼서... 아니면 나중에 세종이 산책할 때 같이 시켜보자. 같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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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숙아... 하하하하... 하... 어? 아직도 있네? 어? 어? 이제 슬슬 가야지. 어? 아? 아, 그럼 영숙아, 산책할 때 연락하려면... 어? 어... 어, 그래... 연락할게. 다음에 또 봐! 그래, 잘 가. 야, 뭐야 뭐야. 둘이 뭔데?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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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